1. 2. 3. 3. 4. 5. 5. 5. 5. 5. 6. 저기요. 여기 밖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부터 들어왔는데요. 잠시만요. 어? 어? 안녕하세요. 여기서 알바하세요? 그러니까 있겠죠. 알바하시게요? 예. 그럴까 하구요. 아 근데 이거 어떡하나? 오늘은 사장님이 안계시는데 내일 다시 와야되겠다. 아 예. 아 저 금순이 통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그랬어요. 그날 너무 고마웠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. 그럼 뭐 이제라도 하면 되지. 이름이 뭐예요? 나는 노태환인데. 저는 나 금하라고 해요. 아이 이름도 이쁘다. 제수랑 동갑? 예. 그럼 뭐 동생뻘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다. 괜찮죠? 뭐 오빠 동생 하지 뭐. 그래도 되는 건가요? 사돈 지갑인데. 에이. 사돈에 8천에 좀 빠지는 사촌인데 뭐. 그냥 말 놓을게. 저 언제 한번 시간 내주세요. 제가 저녁 쏠게요. 좋지. 네.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저거 찍어줄게. 네. 곧 연락드릴게요. 그럼 내일 사장님 뵈려면 언제 다시 와야되죠? 내일은 아마 이 시간에 계실 거야. 아. 예. 네. 저. 그럼 그만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잠시만요. 뭐 안녕히 계세요? 그렇게 되세요. 이쌈구요. kinds에 따라. 다운러안달달달달달달달달아. 맛있 dialog diferen tea. 일부분나오我不知道.